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참여로 어느덧 구독자 300명을 달성하여 조그마한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라이브 때 이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좀 복잡해서 제가 막상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진행을 하려니 왜 굳이 여러분들이 수고를 끼치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이벤트를 하나 봤더니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요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번 구독 버튼을 누른다 물론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각자 편하게 응원 메시지를 적는다 끝!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요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레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로 구독 인증 스샷과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거 안으셔도 돼요 그냥 구독 인증 스샷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스피드 챔피언 75895 포르쉐 911 터보 3.0 되겠습니다 조립해서 이번에 3월 1일에 발매되는 그리고 2월 17일부터 선주문 들어가는 레고 크리에이터 10295 포르쉐 911 터보와 같이 전시해놓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벤트의 시작은 이 영상이 게시되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마감은 2월 15일 13시에 시작될 월요일 라이브 추천 방송 전까지입니다 그럼 많은 참여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부부비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